오늘 무슨 일이 있었냐면 내가 그 전부터 계속 화나는 일이 있었거든? 내가 고등학교 때 급식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갑자기 내 급식을 훔쳤어 가져간 거야 내가 음료수를 먹고 있는데 근데 그걸 가져가 놓고 지가 뻔뻔하게 친해지려고 그랬다니 뭐니 해 한 거야 그래가지고 걔랑 말 주고받다가 인스타 차단도 했다가 풀었다가 차단도 했다가 막 그랬는데 걔가 또 DM이 온 거야 그래가지고 막 니 급식판 찾으러 왔다 지훈아 막 이런 식으로 보는 거야 그래가지고 걔랑 욕 주고받다가 그러고 차단 그러다가 걔가 내 유튜브 댓글을 달.. 유튜브 영상에 댓글을 달았어 내가 뭐라고 올렸냐면 뭐라 올린 영상이냐면 고등 때 급식 뺏긴 썰 이렇게 올렸어 근데 걔가 거기에 뭐라 달았냐면 네가 급식을 넌 그만 먹어야 될 거 같아서 급식을 가져갔다 막 이런 식으로 댓글을 달 거야 내가 거기에 계속 꼬리 받아 있었어 근데 그게 계속 빡쳐 있는 상태에서 진짜 정신적으로 너무 개빡치는 거야 진짜 죽여버리고 싶은 그런 느낌 그래가지고 내가 계속 참다가 걔한테 DM을 보냈다 결국에는 걔랑 막 DM으로 그 전에도 싸웠어 뭐 네가 급식 가져간 거 가지고 내가 약간 좀 뭐라 뭐라 했지 그래가지고 걔가 걔한테 야 라고 보냈어 그러니까 뭐 이렇게 온 거야 그래서 영통으로 말 주고받다가 뭐 급식을 가져가는 거 뭐 유전이냐 엄마한테 물려받았냐 내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 그냥 뭐 맞짱을 뜰 거냐 그래가지고 어 맞짱 뜨잖아 너 어딘데? 내가 해가지고 갔어 걔 안 올 줄 알았나 봐 그러니까 어 진짜 왔네? 이러는 거야 가가지고 걔한테 따졌지 아 그리고 걔가 또 와서 씨부려래 그래가지고 갔다? 가가지고 따졌지 따지기 전에 걔가 또 뭐라 했냐면 메시지로 너는 급식 뺏기는 수준인 거야 딱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야 내 급식을 지가 뺏어 가놓고 네가 뺏기는 수준이다 막 이딴 식으로 말하는 거야 걔 진짜 얼마나 가정 교육을 잘못 받았으면 근데 걔는 나한테 욕먹는 수준인 거지 걔 나한테 하루 종일 욕 참었고 아무것도 못했잖아 내가 걔 앞에서도 패드립 많이 했거든? 근데 걔 한마디도 제대로 반박 못 하더라 왜냐면 말빨이 딸래니까 왜냐면 지능이 딸래니까 그냥 그쪽으로 가가지고 되게 뭐라 뭐라 했지 일단 갔어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나와라 했어 지가 나온대 가면 내가 그래서 갔다? 그 지금 가자야 메가커피였거든 가가지고 나와가지고 CCTV 없는 곳으로 가자 그러면서 갑자기 담배를 피우면서 막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CCTV 없는 곳 가면 뭐 할 건데? 가가지고 약간 얘기를 했어 그니까 뭐 걔가 니 내가 치면 신고할 거냐 어 난 신고할 거라 했지 나는 신고 안 할 거라 했지가 그래서 그래 넌 신고하지 말라 그럼 너만 처맞고 너만 처맞으면 되겠네 하면 되는 거지 그니까 굳이 내가 신고 안 할 필요는 없잖아 맞짱이든 뭐든 뭐 신고 안 하고 맞짱이라고 얘기를 하든가 액체 지가 맞짱 뜨자고 했는데 그냥 가가지고 그렇게 해서 따졌지 근데 걔는 돈이 없나봐 약간 좀 돈이 그지인가 봐 문신을 할 돈이 있는데 약간 사망보험금으로 문신을 했는데 그게 안 되나봐 그냥 약간 문신충이 됐거든 합의금을 낼 수가 없나봐 합의금 아니라도 합의를 안 할 수도 있으니까 하여튼 돈이 없나봐 신고 안 하기로 하지 지가 근데 신고 안 하기로 난 할 수는 있어 할 수 있는데 걔가 갑자기 말 바꾸면 어떡해? 내가 갑자기 팍 쳤어 근데 걔가 갑자기 신고한다 하면 어차피 말 바꾸긴 아니 이건 약간 말장난 되는 거야 뭐 각서를 쓴 것도 아니고 그냥 말로만 하는 거는 구두상에 그거는 의미가 없어 애야 법을 잘 모르는 거 같은데 약간 부모가 가정교육 일단 쓸데없는 소리 그만하고 그래가지고 그런데 내가 카메라를 켰다 근데 카메라를 켜니까 갑자기 말을 못 하는 거야 얼굴도 제대로 못 드러내고 그냥 지도 쪽팔리는 걸 아는 거지 온라인상으로 약간 좀 지가 까이는 게 싫은 거지 근데 면상이 걔가 좀 빠졌거든 그래가지고 걔 면상을 겁나 깠지 근데 진짜 못생긴 거야 거짓말 안 치고 내가 진짜 거짓말 잘 안 치거든 못생겼으면 못생겼다 잘생겼으면 잘생겼다 근데 내가 그쪽엔 굳이 막 모생했다고 할 필요는 없지 근데 걔는 다른 애잖아 걔는 나한테 학폭 가해를 한 거야 갑자기 내가 급식을 가만히 먹고 있었는데 그거를 가져갔으니까 근데 그걸 또 그게 영상에 담겼거든 내가 영상을 켜고 먹었으니까 고딩 때 급식 먹방 유튜버를 했으니까 결론은 뭐냐면 걔랑 나 진짜 말하는 게 두서가 너무 없어 나 말 너무 못해 걔가 뭐라는 줄 알아? 논리적인 척 하지 말래 내가 보고 근데 걔한테 논리적일 필요도 없어 논리적인 게 아니라 그냥 무지성이야 걔 자체가 무지성 행동을 하는데 남보고는 뭐 논리 챙기라니 뭐니 진짜 내로남불 좋대 결론은 뭐냐면 걔 하루 종일 나한테 욕을 처먹었고 걔가 나보고 급식 뺏기는 수준인 거야 라고 했으니까 너는 니엠이 네 부모 욕 처먹는데도 한마디도 못하는 아들 색인 거야 아들도 아니지 너는 아들이 아닌 폐류나 약간 그런 거 진짜 수준 개떨어진다 그려놓고 나중에 나 뭘 하는 줄 알아? 야 너 그러는 거 쪽팔려 메시지가 또 온 거야 체육관을 잡고 한 번 하자 막 이러는 거야 개 웃게 치면 신고한다 그거를 또 꼬트리 잡는 거야 그럼 애초에 지가 체육관 잡고 맞짱을 뜨자고 했어야지 지가 있는 곳으로 와라고 하는 게 아니야 아니면 지금 내가 오자마자 바로 체육관 갈래? 이러던가 나는 걔를 두 번 다시 만나고 싶은 마음이 없어 어차피 나는 걔를 이기는 건 당연한 거고 걔랑 힘을 약간 겨루긴 했거든 근데 이걸로 뭐 싸움 결정나는 건 아닌데 걔가 계속 막 잡는 거야 내가 휴대폰으로 찍으니까 내 손 잡고 내 팔 잡고 막 그러는 거야 내가 그래가지고 근데 걔가 힘을 주대 그래가지고 힘 조금, 힘 약하, 아주 조금 줬어 그러는데도 힘이 밀리는 거야 물론 걔가 힘 얼마나 줬을지는 모르는 거지 결론은 뭐냐면 걔한테 계속 뭐라 했지 무슨 보험사 걔가 니엠이 창, 니은이 창 그 욕도 했거든 그래가지고 난 또 걔한테 가가지고 니엠이 창이 니은이라고 하던데 뭐 할 말 왜 여기서 막상 걔가 뭐라고 했냐면 면전에서 얘기하라고 했거든 근데 면전에 되니까 왜 못하냐 하니까 계속 카메라를 끄래 카메라를 꺼라, 카메라 꺼야 카메라를 꺼야 얘기를 한대 근데 걔 얘기는 난 들을 필요도 없거든 들을 필요도 없고 어차피 걔 말도 안 통해 그리고 사과할 마음도 지가 없대 난 그리고 사과 받을 생각도 없거든 애초에 좋게 끝내려고 할 거였으면 만나지도 않았어 근데 내가 진짜 법이 없었다면 걔를 진짜 죽였겠지 그러니까 걔는 법에 감사해야 돼 진짜 난 걔를 지 부모 곁으로 보내주고 싶어 결론은 난 대충대충 얘기하자면 내가 갔는데 걔네들이 무리가 있었어 한 다섯 명 난 내가 가니까, 내가 가서 얘 말하니까 갑자기 웃대? 지들에게 왜 웃어? 병신길 잘 병신길이 잘 웃네 그런 얘기를 했어 그래서 밖에 나와가지고 얘기를 하다가 어허 결론은 뭐냐면 내가 이겼고 걔가 어떻게 됐지? 걔 나한테 욕을 개쳐먹었어 그리고 걔가 니엠이 창 니은이라고 했잖아 그래가지고 난 니엠이 걸래 그래 하고 걔 이름 언급하면서 니 진짜 왜 그렇게 사냐 가 아니라 걔가 그리고 나보고 죽어래 그래가지고 죽은 건 니엄마 아닌가? 했지 그리고 또 걔가 뭐라 했지 막 냄새난다는 그거 니엄마 냄샌데? 라고 했지 그리고 때리는 진도 한 번 해줬더니 쫄더라 진짜 개웃기네 한 번 했는데 눈 안 감는 거야 그래가지고 한 번 더 했지 때리진 않았다는 후문 나 진짜 근데 때리고 싶어 이거 지가 뭘 잘못한지도 모른다니까 근데 서로 되게 감정이 안 좋은 상대인데 뭐 사과하고 싶진 않겠지 난 그래가지고 걔가 무릎 꿇어 무릎 꿇어 무릎 꿇어 했거든 무릎 꿇으면 넘어가 줄게 했거든 근데 걔가 영상을 찍으니까 막 쪽팔린대 지가 지가 쪽팔리는 거 어쩌라고 그럼 쪽팔리는 행동을 하고 다니지 말던가 지가 인생도 쪽팔리게 살았잖아 그리고 게다가 걔 예전에 버스를 타는 걸 내가 목격을 했거든 근데 버스를 타는데 뒷문으로 해가지고 찍어야 되잖아 앞에 되게 사람이 많았어 줄 앞에 탈 때 어떤 버스 어떤 버스 마을 버스를 타는데 앞에 한 열 주 열 명의 정도 줄이 있었단 말이야 앞에 사람 본다고? 버스 기사님은? 지가진 못 보지 근데 뒷문으로 걔가 들어가가지고 버스카드도 안 찍고 공짜로 타는 거 무임승차를 하는 거야 이거 진짜 범죄야 걔는 진짜 태생부터 범죄자야 그냥 가정교육을 똑바로 못 받은 거야 근데 가정교육 안 받은 건 문제가 아닌데 나한테 해를 깨치는 게 문제야 그래서 급식 뺏는 거 아 도둑질 하는 거 유전이냐 네 부모한테 물려받았냐 뭐 그런 식으로 계속 따지다가 그러다가 왔지 계속해 부모 여튼간 카메라 안 켰을 때는 좀 나대긴 했거든 근데 카메라 켜니까 아무것도 못 하더라 진짜 개웃겨 카메라 담기기는 쪽팔린가 봐 그리고 지 친구들한테 막 찍어 달라는 거 있지 내가 하는 거 지인 카메라 없을 때는 계속 말 좀 개씨부리더니 근데 진짜 웃겨 뒤질뻔 했어 그리고 혼자 나오지도 못해 결국에 한 명 딸려놨어 너 혼자 나오라고 했는데 혼자 못 나오더라 그리고 CCTV 없는 곳으로 가자 해가지고 내가 따라갔는데 그때까지 촬영 안 했어 응 그래서 뭐 보여주나 했거든 근데 뭐 보여주는 것도 없어 난 그리고 약간 애초에 콘텐츠? 콘텐츠로 하려고 했던 건 아니야 너무 화가 났어 너무 화가 났고 지금도 조금은 화가 나 있지만 그때보다는 화가 죽었어 내가 진짜 너무 열받았었거든 진짜 일단 랩을 하려고 했어 걔 앞에서 말고 그러니까 약간 걔를 떠올리면서 죽여버리겠어 사람을 사람을 왜 죽이는 줄 알겠어 살인 이것은 허용돼야 돼 뭐 이런 랩 하려고 했어 여튼간 결론은 뭐냐면 11분 찍었다 대박 말을 너무 못해 야 나 진짜 말하기 연습해야 될 거 같아 내가 천천히 말했으면 차라리 서서히 서서히 한 번 더 찍을게 영상 일단은 결론은 뭐냐면 결론은 어 죽어야 끝난다 죽여야 끝난다 어차피 이런 애들은 죽을 때까지 모르거든 그냥 죽여야 끝나는 거야 이건 죽어봐야 돼 이런 새끼는 아 진짜 얘네 엄마 아빠 진짜 죽여버리고 싶네 얘네 할미 할배 다 진짜 레전드 아니냐 어떻게 이딴 일에 나와 그냥 애는 AB도 문제고 애는 M도 문제고 그냥 다 문제야 근데 A가 제일 문제야 아무리 M이 AB가 가정교육을 똑바로 안 했다고 해도 이따구로 행동하면 안 되지 어디서 남한테 피해를 입혀 그지같게 진짜 아 개빡쳐 그리고 내가 경찰을 불렀거든? 애가 휴대폰으로 찍는데 계속 폰을 팍팍 치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치지 말라고 했어 치면 신고한다 했어 내가 근데 계속 막 치는 거야 그리고 걔가 마지막에 DM을 한 번 더 왔었거든? 지윤아 쪽팔린다 체육관에서 하자 그러는 거야 나는 진짜 그런 역겨운 애를 만나고 싶지도 않아 진짜 근데 체육관 가가지고 태도 너무 더러울 거 같아 근데 하고 싶은 마음은 있다 근데 난 걔한테 진짜 자신이 없거든? 근데 진짜 만나고 싶지가 않아 너무 역겨워 애가 태도부터 생긴 거부터 와 고등학교 때는 그래도 좀 괜찮게 생겼다 생각을 했었거든? 야 근데 진짜 존나 빠졌어 애가 얼굴이 갔어 그리고 애가 이제 답대감 그리고 애초에 오늘 스파링을 떴어야 했어 나는 그딴 역겨워 안 만난다 이게 막 도망가는 걸로 보일 수 있는데 그러니까 난 너무 더러워 나 걔한테 오늘 시간 할애한 것도 너무 아까워 근데 또 컨텐츠용으로 한 번 쓴다고 하면 뭐 걔 정도 패주는 거야 뭐 뭐 괜찮지 그럼 또 제목 학폭 가해자가 학폭 피해자가 학폭 가해자? 패다 이렇게? 좀 웃기긴 하겠다 근데 그딴 애랑은 안 엮여 오늘 칠 거였으면 치지 나는 걔가 먼저 쳤으면 쳤거든 왜냐면 막고 있진 않을 거였어가지고 그냥 신고 안 한다 할 걸 그랬나 걔한테? 야 나 신고 안 할 테니까 먼저 쳐 그러면 나도 바로 칠 테니까 이랬으면 차라리 결론이 났을잖아 근데 그것도 좀 웃기긴 해 나는 얼굴로 먹고 사는 직업인데 내가 얼굴에 스크래치가 나면 안 되잖아 걔가 쳤다를 얼굴에 때리면 이래서 가드를 올려야 돼 가드 올리면 근데 걔가 내 폰을 막 쳤다고 했잖아 근데 걔가 담배를 피우고 있었거든 그 담배에 약간 이 손가락이 약간 골절된 거 같아 골절까지 뼈가 이상한데 약간? 어시 어시